대박의 원조는 흥보가 아닌가요? 박통을 타니 금이야 쌀이야 쏟아졌지요. 그런 대박이 어디 있겠어요? 대박의 원조 판소리 흥보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자. 그래서 모교 풍류당 완창반 생겼답니다. 여기 23번째 소리판. 떴다 보아라 대목입니다. 네, 풍류당 AI 샤방이랑 같이 불러볼까요? 떡칠 개칠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노래도 몫쓰는 데가 많이 있어. 뒤에 보면 저기 뭐야 저기할 것 같은데 엄청 몫쓰잖아. 저기 뭐야 박타고 진양조 같은데 얼마나 멋있어 이런데도. 이런데도 떴다 보아라 저 제비가 이런데도 멋 겁나 많이 냈어. 근데 어떤 식으로 멋내냐면 동편제 식으로 멋을 내지. 멋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멋은 또 아니야. 멋이 있는데 흔한 멋은 또 아니지. 아주 고졸한 멋이 있어. 겨울 공짜는 경제도 좀. 약간 경제가 이제. 그게 그게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그 미녀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정가풍 목도 살짝살짝 섞여 들어가잖아. 배워봐서 알겠지. 정가할 때 그 목이 다 들어가 있잖아. 이런 것도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체험을 해보라고 했던 거야. 이런 그런 맛있는 맛이 있잖아. 이제는 구분이 가장 확실하게. 어 확 확 다르지. 아우 다르지 다르지. 그걸 식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식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문제인 거지. 그 이면으로 보면은 글자랑 하잖아. 흥보가. 저 비싼 사람. 선비 양반 지금 이면도 들어간 거야. 그럼 거드름을 살짝 부리잖아. 이렇게 거드름이 들어가요. 지금. 식자들이 가진 거드름을 살짝 경제가 맞는 거야. 맞아 경제가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야 된다. 흥보 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들거늘. 하루만 흥보 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들거늘. 흥보가 좋아라고. 반갑다 저 제비야. 고루 거각 다 버리고. 고루 거각 다 버리고. 궁벽 깡촌 박흥보 음막을 찾아오니. 궁벽 깡촌 박흥보 음막을 찾아오니. 어찌하니 기특하랴. 어찌하니 기특하랴. 수십일 만에 새끼 두 마리를 깎었다. 수십일 만에 새끼 두 마리를 깎었다. 먼저 깐 놈은 날아가고. 먼저 깐 놈은 날아가고. 난중 깐 놈이 날개 공부 힘을 쓰다. 난중 깐 놈이 날개 공부 힘을 쓰다. 거중에 뚝 떨어져 다리가 찰칵 부러졌지. 흥보가 불쌍히 여겨. 흥보가 불쌍히 여겨. 명태껍질을 구해다가. 명태껍질을 구해다가. 부러진 다리를 꼬이 싸고. 부러진 다리를 꼬이 싸고. 오색 당사실로 단단히 감아 제 집에 넣어주며. 오색 당사실로 단단히 감아 제 집에 넣어주며. 부디 죽지 말고 살아서. 말리 강남을 무사히 갔다가. 명년 3월이 되거든 다시 내 집을 찾아오너라. 아무리 미물의 짐승일 망정. 아무리 미물의 짐승일 망정. 흥보 은혜를 갚을 제비여든 죽을 리가 있으리요. 흥보 은혜를 갚을 제비여든 죽을 리가 있으리요. 수십일 만에 절골이 완압하여. 수십일 만에 절골이 완압하여. 하루는 날개 공부 힘을 쓰는데. 하루는 날개 공부 힘을 쓰는데. 떴다! 보아라! 헤이! 헤이! 떴다!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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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해야 돼. 조제피가 기다렸어야지 조제피가 그렇죠 기다리고 둥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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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구만 장천에 높이 떠 구만 장천에 높이 떠 거중으로 둥둥 거중으로 둥둥 펄 펄 펄 날고 펄 펄 펄 펄 펄 펄 날고 날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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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구나 내재비야 반갑구나 내재비야 부러진 다가리를 부러진 다가리를 원망을 말아라 원망을 말아라 부러진 다가리를 원망을 말아라 부러진 다가리를 원망을 말아라 시작 부러진 다가리를 원망을 말아라 고자국 손빈이도 고자국 손빈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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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조제피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 조제피가 동그로 동그로 기다리고 동그로 동그로 이렇게 구마한 장천의 높이 떠 구마한 장천의 높이 떠 그렇지 거중으로 떠 둥 둥 거중으로 둥 둥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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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구나, 내재비야 반갑구나, 내재비야 부러진 다다리를 원망을 바라라 부러진 다다리를 다다리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건 가요자고 부러진 다다리를 원망을 원망을 바라라 부러진 다다리를 원망을 바라라 고자고 손빈이도 고자고 손빈이도 고자고 손빈이도 야아 아아 아아 시작 야아 한 방울 쭉 빼야 돼 야아 야아 아아 아아 세 번째 발기사 아아 아아 조이기 조이기 없어었어도 없어었어도 야아 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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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야아 아아 예 옛날 꺽음이라 이래 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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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조이기 없어왔어도 없어왔어도 제 나라 들어가 제 나라 제 나라 제 나라 들어가 대장이 되고 대장이 되고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 부러 부러 아님 흥보가 보고서 좋아하라고 흥보가 보고서 좋아하라고 반갑구나 내 집이야 부러진 다가리를 원망을 말하라 부러진 다가리를 원망을 말하라 고자구 손빈이도 고자구 손빈이도 손빈이도 고자구 손빈이도 고자구 손빈이 고자구 손빈이 한 바퀴를 쭉 끓여야 돼. 미리 거속하지 말고. 시작!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왜 이렇게 미리 그렇게 꺾어? 한 박자를 쭉 빼라니까. 거기가 세 번째 박이야. 막 몰아붙이지 말아. 이렇게 해서 5박 6박부터. 미리 그렇게 빼라고. 양쪽이 없었어도 이렇게 하자 시작! 양쪽이 없었어도 쟤 나라 들어가 대자위대고. 이렇게. 쟤 나라 들어가 대자위대고. 여기까지 갖고 오셔야 돼. 어려운데 뭐. 이렇게 잘하고 오셔야 돼. 여기가 뜬금이 마치고. 그리고 여기가 뜬금이 유지할 때 예상될 때 더이소가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